소이바 R&D는 전세계의 뉴밸류체인을 주도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.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뉴밸류체인은 글로벌 ESG 경영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글로벌 융복합의 핵심적인 부분인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. 글로벌 뉴밸류체인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의 비자카드처럼 소이바 VMS 카드를 설립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 소이바 R&D 회사의 비전은 현존하는 인터넷이 원격 의료, 원격 교육, 전자상거래 이렇게 따로따로의 서비스였다면 스마트 시티의 전세계 서비스를 융복합하여서 한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소이바 VMS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규 서비스들을 새로 창출할 수 있고요. 모든 개인들은 특허권자, 생산자, 중개자, 판매자, 구매자, 이용자, 최종소비자 소이바 스마트 시티 카드를 갖게 되면 전세계의 모든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를 마음껏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